반란관에서 패들보드 투어를 시작해서 지금 이 앞은 락바 입니다. 지금 역방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화면이 안나올텐데 옆은 좀 나오려나 락바 이고 지금 조금 있으면 완전 간조 인데 저 부유물들을 보니까 물살이 약간 남쪽으로 흘러가네요 그런건가 그런거 같네요 지금 조금 때라서 물살은 빠르진 않습니다 보조차가 1미터 이제 1미터 나는 상황이니까 나비가 있었네 요 앞에 사람인 락바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나 좋겠다 나도 조금 더 가서 진불안에서 맥주 한잔 하는걸로 아침 열기가 대단합니다 모자쓰고 선글라스 썼는데도 꼴따구의 햇살이 느껴지네 풋고기나 뭐 발리나 의도는 거의 같은 십도권이니까 오우 파도 오는거 봐 저기 고깃배가 낚시하러 가네 빨간 고깃배 다시 끄고 진불안으로 출발 이렇게 해주세요 고깃배가 낚시하러 가네 이제 유니김대로